여러분 솔직히 최근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최근까지 굉장히 바빴다가 갑자기 시간적인 여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언가에 집중해서 공부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정쩡하고 그리고 찝찝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순간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그러한 찝찝함을 달고 가면서 시간을 허비하실 분인지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채기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특히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똑똑하게 중간 점검을 하셔서 긴장감을 유지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이 진행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굵직굵직한 기업 몇 개가 서류 전형을 진행했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자기소개서를 부랴부랴 제출도 하고 굉장히 바빴는데 제출하고 나서 급 허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최근까지 굉장히 바빴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해야 될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붕뜬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면접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미리 좀 준비도 좀 하고 스펙도 쌓고 이런 부분들을 했었어야 되는 어떤 자책 후회 그리고 불안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 노력은 하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지금 재충전을 하지도 않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쉴 땐 확실하게 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똑똑하게 중간 점검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쉬는 타이밍을 규칙적으로 가져가고 쉴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짧게 굳게 쉬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짧게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공체의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 반나절 정도는 나를 위해서 뭔가 상을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체력이라든지 정신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페이스로 공체를 진행을 하셔야지 공체에 맞춰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 페이스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같이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디션을 굉장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규칙을 만드시고 그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쉬는 타이밍을 가져간다면 공체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고 늦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성장을 통한 성취감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잖아요. 최종 합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이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 자괴감도 느껴지고 동기부회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채를 진행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처음 제출했던 그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의 자도서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썼던 자도서 그것도 한번 꺼내보십시오.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복부신공으로 똑같이 계속해서 붙이신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뭔가 문장의 어떤 간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의 충실성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뭔가 좋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시고 거기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떨어졌고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난번에 비해서 내가 뭔가는 좀 더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도 도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취감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팩트 중심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공채를 좀 포기하고 나 그냥 다음 시즌에 지원할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얼굴이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셔야 돼요. 왜? 도전을 회피해서 이제 말 그대로 포기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물론 단기적으로 조치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딪히면서 다음 시즌 혹은 다음 기회를 위해서 더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순간이지만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 확신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공채를 좀 포기한 분들의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깎아내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공채를 포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냥 시간을 이렇게 막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영상을 시청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채 시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실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에 낙심하셔서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좀 슬퍼하는 거 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자신감도 가지시고 잘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다독여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사전에 좀 점검하면서 긴장도를 유지하셔야겠죠. 특히나 지금 뭐 서류 전형을 제출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탈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도 합격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제출하신 거기 때문에 필기 전형이라든지 면접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필기를 보셨고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면접 시즌 그리고 면접 일정이 잡혀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진지하게 내가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그 회사 면접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사, 다음 면접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차 면접을 보고 이제 다음 면접이 최종 면접인데 아직 1차 면접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최종 면접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죠. 뭔가 일정이 잡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필기는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후회 없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좀 긴장의 끈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쉴 거면 확실하게 쉬라. 오늘이 일요일 제가 지금 영상 낮에 찍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 날 오후 시간에는 나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외에 명확하게 지원할 데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대응 방안에 해당되는 중간 점검들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전형이 아니고 다음 시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를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 자격증들 일정들도 미리 세우셔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시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신다면 멍때리는 찝찝한 그러한 시간들을 줄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체 기간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최종 학교까지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맘 놓고 쉬시되 기억하십시오. 짧게 굵게 잊지 마시고 긴장도를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저와 함께 공체 기간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